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자 오늘도 좀 단기 종목 좀 말씀드려 보려고 녹화 방송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구요 내일은 장이 쉬는 날이죠 어 이제 종목을 좀 말씀드려도 이제 화요일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 오늘 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에코플라스틱 이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에코플라스틱 좀 차트를 조금 보게 되면은 어 시장에서 부각 받고 있는 섹터의 종목이고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와 주면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거래량이 조금 감소하면서 어느 정도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거래량이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크게 하락하지 않은 모습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또 추가적인 반등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장에서 충분히 지금 부각 받고 있는 어 섹터의 종목이죠 그래서 얘가 여기서 어 바로 이런 식으로 하락하면서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에코플라스틱 보게 되면은 지금 21선 위에서 21선을 어 계속 지지해 주는 흐름으로 상승 추세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반등 흐름을 강하게 좀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되는 좋은 자리에 좀 와 있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전고점과의 이격이 크지 않고 어느 정도 어 살짝 횡보라인을 만들어 주면서 물량을 재차 지금 조금 매집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음 우리가 조금 이 종목을 대응하면서 수익을 내기에 조금 적절한 자리에 와 있고 어 좀 대응 부분에 있어서 손덜매 라인만 조금 정해 드리고 어 어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어 중요 라인이 여기 라인입니다 자 이쪽 라인이고 여기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은 우리가 손덜매로 대응을 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중요 지지 라인 부분에 와 있고 중요 지지 라인에서 강하게 지지가 나와준다 라고 하면은 반등 흐름 또한 이런 식으로 매우 강하게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다 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자리에서 양봉 흐름으로 한번 이렇게 치고 올려 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 와 있기 때문에 어 에코플라스틱 이라고 하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어 매매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쪽 라인 종가 라인이죠 5860원 자리를 이렇게 이탈하게 되면 은 어 손절매로 반드시 어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5860원 이란 자리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이쪽 구간에서 분할 매수 구간 관점으로 종목에 조금 대응을 해 주시면 된다 아 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좋은 어 시세 구간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조금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뭐 좀 지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 우리가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어 이제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조금 이제 지수가 좀 하락하면서 어 끝났기 때문에 5일 6일 간 어 지수 하락 흐름이 어 구간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서 지수의 흐름을 좀 고려하면서 어 종목에 접근을 하셔서 사시면서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잡으시더라도 짧게 수익을 좀 가져가시는 부분도 나쁘지 않다 라고 좀 말씀 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예 내용은 여기까지구요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에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